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 11월 6일부터 개시됐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 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로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주고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